얘들아 안녕 일단 출석 먼저 부를게요 자 오늘은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요 선생님이 화면 공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뭐요? 네 공부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문장으로 나눠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정답입니다 이거 이거죠? 이거죠 이거 우와 오늘 국도 맛있어요 음 국도 맛있어요 음 지금 급식 안 먹으면 약간 상추 우울하고 클로버 클로버 아닌데?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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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밝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7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반가워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참여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다크서클인가요? 이거 설마? 이제 시험기간이라서 학생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이 시험에 수고하자 손으로 가고 손으로 가고 수고하자 정리하니 수고하자 수고하자 아휴 우산을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글쎄요 어떤 학생이 마니또가 혹시 우산 안 챙겨왔으면 주려고 우산을 하나를 더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우산을 빌려서 갑니다 쭈루루루룩 쭈루루루룩 학교 안녕 쭈루루룩 교문을 통과합니다 몇 호선을 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쭈루루룩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요 정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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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 들어오는 중 Nic현이 정상입니다 운이 다운가운 찍었네 아 아 Todd 아 오셉rints 해 주신 eras 국 tää 라는 야 가 하이라이 타고 했구요 아 여기 그렸네 귀여워요 많이 먹어야지 맛있지 않아요? 오 진짜 향이 음성량 세네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음 아니 샤워 잠시만요 배가 오는 사람 바로 먹자 한잔 오일이 뭐야 아 밥이 안 돼 밥 안 먹었다 너무 맛있어 귀여워요 이거 뭐야 이거는 어디다 푸는 거야 뭐하는거지? 샐러드 맛있겠다 치즈는 더 맛있다 치즈 맛있어 이것도 뭔가 화덕같아요 맛있어? 진짜 맛있는데? 다 먹었어? 천천히 먹어야겠다 이거 다 음미할랑 취업과 진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가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퇴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나나나나나 Do you wanna be a snowman? 눈이 있어! 가만 누나나나 와 여기 아따마마 짱 잘 그렸어 맞죠? 어때? 그럴듯하지? 나야 혀자 그냥 갸름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 좀 너무 똥똥했다고 좋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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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감사합니다.